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대 완성차 공장인 울산 공장에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소를 지어 전력을 직접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완성차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연간 184MW급인데, 한전에서 공급받는 연간 전력량의 72%를 자체 생산 조달하기 위해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2025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가 비상용 발전시설이 아니라 대규모 자가발전소를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기차 공장은 일반 자동차 공정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데, 울산 공장의 전기차 생산이 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직접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